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대원지검 홍성지청은 그제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선고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남성은 이 대표가 흉기로 피습당한 다음 날인 지난달 3일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